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 비밀 이웃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무슨 게임이냐 바로 아저씨 아이고 아저씨 아세요 아저씨 요 이웃 아저씨가 나오는 게임인데요 이 이웃 아저씨들과 요 아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각각 능력이 하나씩 있는데 요 친구가 딱총을 발사 하거든요 딱총맨으로 딱총 딱총 소녀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됐다 하아이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아이 안되나 세팅 안되나 아 뭔소리지 이거 오 말한다 외국아이야 외국아이 하아이 아 마이크 뭐야 어 누구누구 누군지 뭐 어 저는 아기예요 요기에 이제 괴물 있거든요 어 머리에다 던지네 나도 던져 헬프 도와줘 뭐야 어떻게 된거야 친구 친구 다쳤어 친구야 일어나 나쁜놈들 아냐 아 아 뭐야 아 아 외래 아 몸이 이상해 아 아 아 아 쟤 왜 저래 아 왜 그래 친구야 요 속이 이거 전 녀석 봐라 이거 테스트 요 속이 이거 너 너너너너너 아저씨지 저 아저씨다 저거 딱총 받아라 아 딱총 맞추 힘들어 딱총 맞으라 녀석 딱총 맞으라 딱총 맞으라 딱총 맞으라 딱총 맞으라고 빠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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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 나쁜녀석 이거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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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! 넌 또 왜그래! 사람이라고 나 아저씨 아니라고! 유 배드! 배드 투! 따이! 따이! 배드! 배드! 배드 맞아라! 배드 맞아라! 배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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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맨! 오, 오케이? 하하하하하하 암 망했잖아! 친구들이 이렇게 다 쓰러지면 안된다구요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지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어딨어? 아저씨 없나봐 다 이게 그거에요 실종 전단지 친구가 사라졌다는거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밖에 안남은거 같은데요 나가야겠다? 아 나가야겠다 하하하하하하 나가 나가 다시! 아우 진짜 못된 놈들 하이! 하이! 외국으로 인사해주세요 외국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인사 안해주네 오! 나! 아저씨에요! 저 아저씨에요! 어떻게 아저씨로 변신하지? 티! 티 누르면 된다 좋았어! 연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끝장을 내면 됩니다 어디 열쇠를 찾는 척 하면서 고고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변신! 좌악! 쳐 봐가지고 으아아아아악 얼굴을 어떻게 한거지? 얼굴을 인형으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변신! 으어우? 노우! 으아아아악! 어디갔어? 아 어디갔어? 이리와 이리와 이녀석아 아아아악! 일루와! 아하 아파 어디갔어 어디갔어 다시 변신 어디갔지? 없어졌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나? 됐다 으으응 으으어 어 뭐야 그거 총 뭐야 총 세 보인다 열쇠 열쇠 얘들아 열쇠 찾아야지 열쇠 아Andrew 3명이 뭉쳐있으면은 못하는데 한명만 따로 있을 때 어?이 친구 아까 그 친구잖아 으아 어디갔어 으아 아아 아 덧놓기 아 뭐야 아 나 기절했어 아 이럴수가 기절해버렸네 아저씨 아 이 꼬맹이들 아 소나를 사용한다 와 소나 좋잖아 이거 뭐야 소나 안전사기네 근데 나 어떻게 나가지 사람으로 변신해 뭐 여기 어디야 버그 버그다 버그? 아니네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서 안보여 아 비밀문이었구나 아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라고 아 아파 아 누구야 왜 아 걸렸어 걸렸어 와 잡아 아 또 당했어 아 뭐야 아저씨 왜이렇게 약해 으아 아픈 너 어 화났다 아저씨 왜이렇게 악하지 쏘 쏘 쏘 쏘 쏘 흥흥흥흥흥흥흥흥 어디있는지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어딨니 얘들아 열쇠가 두개밖에 안남았네 얘들아 안 돼이 으아 어 열었다고 잡았다 아 아 아 이럴수가 졌소 오 아 하하하하 굿굿 굿키드 하하하하 아 뭐야 이게 아저씨였는데 아쉽다 하이 헬로우 어 헬로우 어 헬로우 하하하하하하 어 헬로우 아우 누가 나이버 픽스 어 소리 크다 아 열리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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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어 아 아 아 아 아 비에로 이거 뭐야 이거 해치워 얘들아 이거 해치워 비에로 어 뭐냐고 저거 비에로 바로 그냥 당해버렸네 다른 캐릭터는 뭘 해볼까 어 방망이맨 방망이맨 해볼까요 좋아 방망이맨으로 가자 브레이브 헬로우 헬로우 어 좋아 좋아 인사해줘서 좋아요 어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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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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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여기서 한국의 신분 어 뭐야 한국인이네 한국인 없어요 어 한국인 없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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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한국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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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국인 하하하하 저 한국인 저도 한국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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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돼지조금통같아 되게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응 응 그런 아 아 아 이럴수가 안타깝네 아 근데 나이드를 이렇게 해놔서 하하하하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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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헬로 헬로 어 됐다 하하하하 저는 아기입니다 아 보지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 아저씨 아저씨가 누군가 있을거야 맨 뒤에 오는 사람이 아저씨일 것 같은데 잘다 이거 들어 상자 들어 울러면 그냥 상자 던져버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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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키드? 아아 키드키드? 하하하하 아저씨가 누군가 일단 다 그거 하세요 아 굉장히 수상해 이 친구 이거 수상해 느낌이 났어 저거 아이들 긴 녀석 아이들 긴 친구 굉장히 수상합니다 상자 들어 프레시 네이벌 하우스 투게더 투게더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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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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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냐? 열쇠 찾아야되요 열쇠 워 하나 찾았어 스읍 좋아 의심 의심을 조금 풀겠습니다 열쇠를 찾아서 열었으니까 너? 너지 너야? 너야 이 녀석아 너야 아니야 뭐야 파인드 키 파인드 키 파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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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앜 귀하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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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어어 네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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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녀석 그 녀석이었어요 역시 감쪽같이 숨어있었지만 다 알아낼다 어 또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디야 아 늦었어 노 으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유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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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끝장 났잖아 아 나 밖에 없었네 아 저 녀석 이거 나도 아저씨 하고 싶다 방망이 휘둘러 보지도 못했네 방망이 말고 딴 거 하자 사증기 맨 얘는 사진을 찍어서 위치를 찾는 거 예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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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임 키드 아이인 키드 아저씨 맨 뒤에 오는 사람 아저씨 늦게 들어온 사람 아저씨 저 녀석 아저씨 너니? 너 아저씨야? 능력을 한번 써보자 사진! 착각! 이거 어디야?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딘지 하하하하하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착각! 어딘지 어떻게 하냐구요? 어 쿨타임도 짧잖아? 어어? 어어? 뭔 소리야? 뭐지? 여기 어디야 이거 사진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 우리집 아닌데요? 우리집도 사진보고 못찾을텐데 오 열쇠다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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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뭐야 왜 안열려 열린건가? 어어? 뭐야 누가 나쁜 녀석이야 어? 항상 들어있다 쩔쇠를 다 찾아야되요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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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줄 알았어 너너넣을줄 알았어 헬엡! 헬엡! 히어! 히어! 네이버 히어! 어어!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콧병 해외 쩔쩔 히어... 어어? 오오오요 노노노노노 빠오오오오아오 어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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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테이 어테이 어테이거 어테 마지와는 녀석아이 하하하하하 하핳 마아자라 이 녀석아 하하하하하하 마아자라 마아자라 이 녀석아 마아자라아 됐다 오 성불 시켰다 오 아저씨 굉장히 끈적입니다 굿 굿 굿 캣티 굿 블루키 블루키 이거 뭐지? 열쇠도 만들어 낼 수 있나 능력이? 버티면 될 것 같은데? 오오오오오오오 어디야? 뭐야 저기있다 띠올x3 일루와 일루와 이 녀석아 일루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바아 오 잡혔어 어택 상자 던져 가도 올리고 있네 굿 굿 굿 뭐지 게이지 어떻게 채우는 거지 오 뭐야 하나 남았다 파란색 열쇠 물을 먹으면 찾는 건가 아 아 어택 아 노 아 그렇지 고 굿 굿 굿 굿 을스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 아 어 또 왔네 빠아 빠 빠 빠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오오오 누구 잡혔다 아니구나 잡힌게 아 아 하 하 아 나 네이버가 없어 아아악 너 네이버가 없어 도와줘! 젠장해 너 네이버가 없어 너 네이버야 아 녀석아 네이버야 아 녀석아 봐봐 하하하하하 어디서 거짓말을 어디서 뻥을 네이버가 아니라고 뻥을 여기서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다! 여기 잖아! 바로 여기였네 왜 없지? 여기 맞는데 이 그림? 아 이 그림이 아니구나 쪼금 다 아닌데 이 그림이 맞는데 아 여기가 없어 벽지도 틀려 가자 가자 이럴수이 찾으러 가자 총이다 총 총있다 아아아아악 너오오오오오오! 헥! 헥! 털어줘 얘들아! 아! 아 됐다 살았다 쐈어! 아 굿! 샷건 굿! 굿 샷건 됐다 오오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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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용 소리 들려 오오 도플갱어 똑같은 애가 둘이야 누가 가짜야 누가 가짜야 후 후 토크 말해봐 얘들아 말을 해 야 누가 가짜냐고 오 잠깐만 오 오 맞네 저거 뭐야 맞잖아 여세 어딨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무한데요? 괴롭힘 괴롭힘 게임이야 친구 너무 괴롭힘 열쇠나 찾아 빨리 열쇠 열쇠 어딨어 이거 어디야 사진 오 열렸다 열렸다 오픈 도어 오픈 도어 오픈 바이 간다 가자 가자 얘들아 어디야 도어 오픈했는데 뭐지 이거는 뭐야 숫자는 뭐야 끝 아니에요 열리면 문 열리면 아 내리면 끝나는 거구나 아 이럴수가 저 친구 잘하네 요 친구가 캐티킬러가 잘하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이버 시크릿 네이버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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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